키움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로 팀에 합류하게 된 유은규입니다 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, 코치님, 또 선수들이 환영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팀을 옮긴 만큼 책임감도 있고 또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올 시즌 2021년 저희 키움 히어로즈가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키움 팬 분들을 빨리 고촉돔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모든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또 야구장에 팬분들이 하루 빨리 오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즐겁게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꼭 기다리겠습니다